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 이제 48강인데요. 자 오늘 살펴볼 것은요. 일단 우리가 기본 예문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Can you mention anyone이죠? 너는 언급할 수 있냐는 건데 어떤 사람을 언급할 수 있냐는 건데 이제 뒤에 관계대명사 절이 이거는요.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that we know 이렇게 한번 괄호 쳐주고 그리고 뒤에는 또 이렇게 후부터 마지막에 이제 히 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관계절이 두 개가 나와서 하나의 선행사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왜냐하면은 뒤에 주어 동사 있고 동사 뒤에 목적 없죠. 그래서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얘는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죠. 얘네가 둘 다 하나의 선행사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냐면 이 첫 번째 관계대명사를 뭐뭐로서나 또는 뭐뭐 중에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해석하시면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서 또는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해석하시면 돼요. is as talented as he죠. 그만큼 talented는 뭐예요? 재능이 있는 재능이 있는 어떤 사람을 can you mention, 너는 언급할 수 있냐,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관계대명사 절이 있는 거죠. 첫 번째 거는 뭐뭐로서나 뭐뭐로 중해라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두 번째 관계대명사 절을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요. 이 위치인데 이 위치의 선행사가 꼭 명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 위치는요. 문장 전체를 받기도 하고요. 문장 전체 그리고 투부정사나 덕명사와 같은 굴을 받기도 합니다. 굴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형용사를 받기도 해요. 예, 선행사가 다양하죠. 그래서 he said nothing이에요. 그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것이 이 문장 전체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made me still more angry. still은 이제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죠. 훨씬 더 환하게 만든 거죠. 나를 이해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 패턴 문장 이제 살펴볼게요. 자, 비가 그죠? wash the way이에요. wash the way는 뭐예요? 이렇게 좀 비가 씻겼다는 얘기죠? 뭐를 씻겼냐면 그 트랙을 씻겨버렸대요. 자, 그런데 그것은 그죠? 그런데 그것은 prevent a from ing죠? a가 ing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차가 달리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때 위치는 뭘 받는 겁니까? 바로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갔죠? 어디에? 거기를 갔는데 whenever I have time이에요.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갔는데 그런데 그것은요. 자주는 아니었대요. 이때도 위치가 문장 전체를 받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우리는 이 터크도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a long while 오랫동안 말을 했죠? 뭐에 대해서 오랫동안 말을 한 거죠? our boyhood day이죠? 우리의 그런 어린 시절 어린 시절에 대해서 오랫동안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그죠? 그런데 그 후에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우리는 좋은 아주 그 괜찮은 저녁 식사를 먹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위치는 뭘 받는 겁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한 거 그 전체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좋은 저녁 식사를 먹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you say 너는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예, 돈이 everything이다. money is everything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내가 믿기에 어떻습니까? 이건 삽입이라고 봐야겠죠? is long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돈이 모든 것이라고 너가 말하는 거 그게 잘못했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I 이 백헌드 허리죠? 예, 이거는 이제 뜻이 뭡니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손짓 그렇죠? 손짓하다. 자, 그녀에게 손짓 했어요. 뭐 하라고? to come here 여기로 오라고 그렇죠. 손짓을 한 거죠. 그런데 which she did not 뭡니까? 뒤에가 뭐가 생각되겠어요? did not come here 이죠. 예, 여기에 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 그래서 그녀는 오지 않은 겁니다. 내가 내가 그녀에게 일로 오라고 손짓을 했지만 그런데 그녀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그렇죠? 자, 그래서 해석도 보시면 자, 그들은 생각했죠. 뭐를요? 그가 수줍어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은요. which he was 이때는요. 이 위치가 뭐예요? 원래는 문장이 뭐였죠? he was shy 여기도 그렇죠? 그런데 얘가 지금 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위치는 형용사를 봤네요. 목적격 보호를 그래서 그들이 그를 수줍어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정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했어요? 목적어랑 목적 보호가 얘가 목적 보호 1번 얘가 목적 보호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둔한 것도 어떻습니까? 위치하가 또 설명을 해주는데 which he was not 그는 둔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샤이한 거는 그는 샤이한 건데 그런데 둔한 거는 그는 which he was not 둔하지 않은 거죠. 이때 위치도 뭐예요? 뒤에 있었던 이 덜 이걸 받는 거죠. D-U-L-L 그렇죠? 요거를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ere was nothing 어떤 것도 없죠. 그런데 그 어떤 것은 뭡니까? 여기에 뒤에 관기절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첫 번째 거는 뭐뭐 중에 뭐뭐로서죠. 그가 원하는 것들 중에 그렇죠? which he was denied 그가 거부당한 것은 어떤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가 원하는 것으로서 또는 원하는 것 중에 그렇죠? 그가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한 것이 어떤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받았다는 얘기죠. 즉, 그가 원하는 건. 자, there's nothing이에요. 어떤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것도 뒤에 보니까 관계절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랑 마지막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질 가치가 있는 것 중에 가질 가치가 있는 것 중에 can be had without labor 어떤 노력이 없이 가져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가질 가치가 있는 것 중에 노력이 없이 가져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그렇죠? BPB 수동태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그는 he was the only person이죠. 이렇게 only 같은 게 나오면 that을 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는 유일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떤 유일한 사람이냐면 그렇죠? 자, 이것도 두 개네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 그렇죠? 내가 이제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그렇죠? 이제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던 결코 이제까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그렇죠? never thought of himself first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래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도 there is a something인데 이것도 관계대명사 저리 두 개가 있죠? 네,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pass for 하게 되면은요. 이게 뭐뭇으로 통하다예요. 뭐뭇으로 통하다. pass for 영웅주의로 통하는 것 중에 그렇죠? 영웅주의로 통하는 것으로써 which is not which is not 이 영웅주의 이 히어로 히어로 이즘 at all 그러니까 영웅주의로 통하는 것 중에 전혀 영웅주의적이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영웅주의로 통하는 것 중에 전혀 영웅주의가 아닌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말이 어렵죠? 예, 영웅주의로 통해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그것들 중에 영웅주의가 전혀 아닌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이게 문맥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뭔지 좀 더 읽어보면 좋겠지만 아무튼 이 한 줄만 해석했을 때는 직역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서사이즈 문장 통해서 배운 거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The only thing이죠? 그래서 이것도 뒤에 보니까 두 개 있네요. 관계절이. 그래서 지금 행해질 수 있는 것 중에 그렇죠? 그리고 아, 지금 아,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얘를 괄호로 묶어줘야 돼요. That I know of는요. 얘는 수거처럼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내가 알기로는 자, 내가 알기로는 That can be done now. 현재 행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행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뭡니까? To leave him. 글을 아, 이 글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죠? 글을 남겨두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In the cellar. 지하 저장고죠? 얼마 동안? 하루쯤 동안. For a day also니까. 하루쯤 동안 그 지하 저장고에다가 글을 두는 거죠? 네. 언제까지? Till he repents of 이게 회개하다죠. 회개하다. 회개하다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할 때까지 뭐를요? What he has done. 그가 행했던 것을. 자, 2번 보시면은 Dangerous. 위험이죠. 어떤 위험이에요? Which confront our civilization 이죠. Civilization. 그러니까 우리의 문명을 문명에 맞서는 맞서는 위험이죠. 그렇죠? 이것이 뭐가 아니에요? Not so much죠? Not so much는 그냥 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Not so much ASB가 나오면 이게 좀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제 Not so much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낫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낫이라고. 뭐가 아니에요? 외부적인 위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위험은 뭡니까? 어떤 그런 거친 사람들 전쟁 그리고 Bankruptcy는 이제 파산이죠. 파산. 그런데 어떤 파산이에요? That was bring after them 그 전쟁이 그 전쟁 이후에 가져다 준 Bankruptcy죠. 이러한 것이 외부적인 위험들이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명에 맞서는 위험은 이런 외부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Most Alarming Danger 가장 놀라운 그렇죠? 그러한 위험은요. 뭡니까? 바로 Those 위험들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 위험은 뭡니까? Which menace it from within 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게 두 개네요. 그렇죠? 내부로부터 그것을 그것은 뭐예요? 문명이죠. 내부로부터 문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관계절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그렇죠? 문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들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위협하는 거죠. 어떤 그 정신과 정신을 위협하는 거죠. 모가 아니라 Rather than the body 몸과 estate 어떤 재산이죠. 모의 현대인의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지금 이 Do's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내부로부터 문명을 위협하는 현대인의 어떤 몸과 재산이 아니라 이런 어떤 정신을 위협하는 그러한 위험이다. 즉 내적인 거다. 위험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보시면 Some People 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그렇죠? 몇몇 사람들이 뭐합니까? 읽어요. 그런데 읽는데 뭐 때문에 읽어요? For Instruction 어떤 이거는 배움이죠. 배움을 위해서 읽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Which is praiseworthy 칭찬받을만 하죠. 그리고 몇몇은 또 읽어요. Some People 이 생각 됐죠? Read 생각 됐고 뭐를 위해서 아까는 배움을 위해서 지금은 기쁨을 위해서 읽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Innocent 흠이 없는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즐거움을 위해서 읽는 것은 이건 나쁜 게 아니죠. 저도 책을 읽을 때 배움을 위해서도 물론 있지만 책 읽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뭐랄까 즐거움을 저한테 좀 주거든요. 특별히 책을 쭉 읽다 보면 몰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참 행복합니다. 그러나 Not a few Not a few 이게 적지 않은 거니까 이게 꽤 많다는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읽어요. 읽는데 뭐로부터 읽어요? From habit 습관으로 읽어요. 그리고 나는 suppose that 데디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뭐다? Needle a nor b 이거는 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오브 넷 라면 터볼 컴패니 에요. 그쵸. 이 개탄스러운 컴패니 는 그냥 그룹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룹 이 개탄스러운 집단의 MI 내가 있다는 거죠. 도취된 거죠. 이렇게 전치사고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보호가 보호로 쓰인 전치사고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이렇게 동사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개탄스러운 그룹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책을 읽는 그런 이제 무리들 가운데 이 저자도 있다는 얘기죠. 자 conversation 인데 대화죠. 그런데 after a time 이니까 어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대화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Bores me 나를 지루하게 만들고 게임은 tile me 나를 지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든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때 나는 날라간대요. 어디로 to my book 내 책으로 날라가는데 마치 모처럼 날라가요. 이게 아편 흡연자죠. 아편 흡연자가 바로 to his pipe 그의 그 담배 파이프 있죠. 담배 파이프로 날아가듯이 그쵸. IES네요. 그쵸. 날아가듯이 그렇게 이제 책으로 달려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뭐 책을 습관적으로 이제 읽는데 그쵸. 안 좋은 건데 그렇게 막 담배 피듯이 아편 마약 하듯이 그렇게 책으로 간다는 거죠. 그정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책에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배움을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읽으시길 바라고 자 4번으로 넘어가면 아우 제가 뭘 먹고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 자꾸 이렇게 목이 잠겨요. 조금씩 한 10분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Take Any Successful Person 이죠. 그래서 어떤 성공적인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Take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원래 대시 생각된 거죠. That you know. 네가 아는 사람 중에 그렇죠. 여기 지금 대시 생각되어 거죠. 주격 목적 생각되어 있는 거고 네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 있고 그리고 관계자 하나 더 있죠. Who can do something better than anybody else 예요. 괄호 닫아서 이것도 꾸며 주는 거죠. 네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더 잘 누구보다 다른 누군가 보다 네가 아는 사람 중에 다른 누구보다도 무언가를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성공적인 사람을 테이크 데리고 또는 취하고 그리고 난 다음 얘가 1번이네요. 명령문 1번. 그 다음에 트라이가 2번이죠. 노력하래요. 뭐하기로? 디스트랙트. 산만하게 하는 거죠. 바로 그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래요. 뭐로부터? 그것으로부터. 그렇죠? 그것은 뭡니까? 그럼 어떤 다른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일이잖아요. 썸띵이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주의를 산만하게 하래요. 뭐하는 동안? while he is doing it. 그가 그것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렇죠? 이렇게 한번 산만하게 하라는 이야기죠. 주의를 흐트러트리라 얘기해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 조지 머나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컴마컴마 항상 거르로 묶어줘야 됩니다. 아주 위대한 조각가로서 널리 간주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얘가 used to used to 뭐하곤 했다죠. 비윌더 당황하게 만들곤 했어요. 누구를요? 그의 친구들을요. 뭐함으로써 by ing 뭐 근데 이 failing to 니까 뭐하지 못하죠. 근데 문자적으로 뭐하지 못함으로써 보지 못함으로써 그들을 그렇죠? 뭐할 때 when they dropped into 그의 스튜디오에 잠깐 들렸을 때 그들을 문자적으로 잘 보지 못함으로써 그의 친구들을 당황시켰다는 거죠. 뭐하는 동안 while he was at work 그가 일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아주 몰입하고 있는 친구들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drop into 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un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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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permit yourself to become does absolved in the thing 인데 자 요거는 일단 이렇게 괄호 묶어서 띵 꾸며주는 거죠. 허락하지 않는다면 너 스스로가 뭐가 되기를 become absolved in 이죠. 어디 어디에 몰두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해 더 띵 더 띵 뭔데요? 너 가 하기를 원하는 것에 그렇죠? 따라서 너 하기를 원하는 것에 따라서 몰입 하게 되기를 몰두 하게 되기를 너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좀처럼 어떤 가능성 그렇죠? 가능성 거의 없다는 거죠. 하들이 니까 어떤 가능성 너 가 행하는 그 일을 어떻게 exceptionally well 아주 예외적으로 잘 그 일을 너 가 하는 너 가 할 그런 어떤 가능성 도 거의 없을 거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스스로가 뭔가 하기 원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일을 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인가요? 어? 이게 아 이게 48강은 4번까지 밖에 없네요? 4번까지 밖에 없군요? 그럼 좋네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이어서 49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